크리켓 크리켓 기뚜라미죠 또 우리는 크리켓 경기 그것도 크리켓 합니다 형용사로서는 공명정대한 이런 뜻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공작할 때 공구 있지요 그 글이 이렇게 끼었던 구멍 속에 기뚜라미가 있는 장면을 연상하세요 됐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크리켓 기뚜라미가 끓이 끼었던 곳에 있어요 기뚜라미가 어디가 있어요? 끓이 끼었던 곳에 기뚜라미가 끓이 끼었던 곳에 기뚜라미가 있다고요? 끓이 끼었던 곳에 기뚜라미가 있어요